우리 모두 이 남자 좋아하냐? 이민호! 오늘의 트릭호 이민호씨가 등장합니다. 진짜 대박이야 인기. 위험해요. 사람 많아요. 강남역, 아니 강남구 일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정신이 혼미했는데 정신이 바짝 뜨네요. 밖에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오늘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늘 지금 저 솔직히 좀 무서워요. 이런 인파가 처음이어서 이민호 아이돌! 팬들에게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. 넓은 곳으로 가서 그러면 촬영 이어갈게요. 지금 여기서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. 아 촬영 중간 됐네요. 결국 한 발자국에서 걷지 못하고 장소로 이동했는데요. 오히려 팬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.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. 오늘도 한 발자국도 걷질 못했습니다. 대신에 넓은 곳에서 오늘 좀 길게 한번 해볼까요?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우리 팬분들이 한호성 한번 듣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다 같이! 이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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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볼만한 영화 없나요? 저겠습니다. 허삼만! 허삼만! 아닙니다. 허삼만! 바로 이렇게 우연이 있습니다. 저 거친 저녁이잖아요. 지치 만점이에요. 저희가 지금 비디고 있는 이 땅을 배경으로 첫 주연작이라서 여기 계신 모두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잘 될 것 같아요? 확신은 없는데 그냥 흥행하고 싶습니다. 예민호 지금 1위래요! 예민호 씨는 또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데 예민호 씨 언제부터 좋아했어요? 중학교 사는 게 7년 전부터요. 7년 전부터? 왜? 뭐 때문에? 코코아 남자의 샤워신에서 반했어요. 우리 여성 팬들의 마음을 감염시켜봐야 돼 샤워신! 남자가 봐도 진짜 부러운 몸매군요. 멋있다! 생애 첫 샤워신이었습니다. 그래요? 그게 벌써 7년 전이에요. 이민호 씨 명대사가 많거든요. 듣고 싶은 대사 한 마디. 직접 눈앞에서. 나눠 좋아하냐. 아 나눠 좋아하냐. 성함이 어떻게 되죠? 최효은. 최효은 씨. 자 레디 액션! 야 최효은. 넌 좋아하냐? 넌 좋아하냐? 넌 좋아하냐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원하는 포옹이 뭐예요? 원하는 포옹. 백허거. 감금 포옹. 감금 포옹. 감금 포옹이 뭐예요? 감금 시키는 겁니다. 감금 시켜요 뭘로? 제품에. 아 자켓으로? 원하는 너를 세요! 요! 여러분들 원해요! 아니요! 팬들의 예방과 같은 반대를 무릅쓰고. 반대 반대. 도전해봅니다. 이게 바로 이민호 씨만 가능하다는 감금 포옹. 와 이 남자 정말 로맨틱하죠. 이민호 씨에게 길을 전해주고 싶다. 댄스가 가능하신 분이 있습니까? 기를 넣어 불어넣어 줄 수 있겠어요 에너지를? 네. 뭘로 뭘로 뭘로. 오빠 오빠도 왜 춤. 준비하시고 하이큐 갑니다. 이런 춤을 이민호 씨가 춘 적이 있나요? 내가 언제 그렇게 졌어요 동생. 내가 언제 털기춤을. 이렇게 멋진 춤을 막 쳐놓은 거예요. 굉장히 드문 광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갓상경환 학생입니다. 지금 갓상경 하셨어요? 이민호라는 배우가 최고라고 사투리를 하면서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. 정부 쪽으로 가야죠.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이라. 아 서울 사람. 교준어로 구사해주세요. 교준어로 갑니다. 이민호라는 사람은 정말. 오. 아름답네요. 이민호는 대체 고향이 어디인 걸까요? 이민호 씨 앞에서도 살 건데요. 뭐라고요? 강북호. 아. 여러분 뭐라고요? 강북호요. 여러분들 원해요? 강북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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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니까 안심하는 거겠죠. 하나 둘 셋. 도는 사람이 더 즐거운 두 남자의 짜릿한 강북호. 아니 이게 뭐예요? 아니 어디서 났어요? 아니 아니 내 얼굴이 짤려 있어요. 왜 밀어? 이민호 씨가 사라졌어요. 인파에 밀려서. 아 이민호 씨 포스터를 극장에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? 그래요. 아니 잠깐만요. 제가 내는 퀴즈를 다 맞추면 사진 찍어드릴게요. 엄마가 몰라요 여기 온 거 알면 혼나요. 엄마가 몰라요? 네. 퀴즈를 통해서 지금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내는 퀴즈를 다섯 개 연속해서 맞추면 뭐예요? 이민호 씨와 포옹. 엄마가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적극적일까요? 포옹 사진. 사진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습니다. 이민호 배우는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을까요? 1987년 6월 22일. 진짜 내 골수팬이더라고요. 대박이다. 좋습니다. 이민호 세 글자 중에서. 한자. 민찬파이빈. 질문이 나가지는 않았어요. 호자는 무엇일까요? 호경호. 호경호 맞아요. 어떻게 알았을지. 오케이 오케이. 키우는 강아지. 미니핀. 문재탄. 이민호 씨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기분이 알고 있네요. 제 주민등록 때문에. 소중한 개인정보. 기분이 어때요? 제 말은 들리지가 않나 봐요. 그래요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이민호 씨의 생애 첫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. 시민들과의 떨리는 첫 만남이었을 텐데. 이제,